우리 회장님 잘 하시는지 볼게요.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갈게요.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. RC랑 산책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강아지를 키우지 마시고 RC를 키우셔야 해요. 천천히 가지만 쭉쭉 당겼다가 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어요. RC와 함께 산책하는 기분. 푸짓을 두 번입니다. 잘 보이네요. 음과 양인데요. 음과 양의 중간에 있는 우주 가면 여기 바깥에 남은 더워 죽고 안 들어오면 추워진다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. 손이 좀 살살 거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. 아무래도 좀 귀하다 보면 손님들이 좀 손이 거칠어져요. 왜냐하면 내차니까 그렇죠. 손님께서 내차니까 막 따르는 거죠. 그렇지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멋지게 닿을 수 있습니다. 아이고 단체로 움직이시네요. 그러면 후진을 움직이는 것보다요. 그냥 직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 지금 후진 오셨어요? 어 네 조심하세요. 자 코너들고 코너때도 느끼면서. 아 금방 코너들 때도 후진 보다는 느끼면서. 느끼면서. 브레이크 잡고 코너 틀고. 코너때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. 그 다음에 쭉 가고요. 그렇죠. 브레이크 잡고 코너 틀면서 앵앵앵앵앵앵앵앵앵. 그렇죠.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일 거예요. 코너들때 앵앵앵앵앵앵앵.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거 올라가서 여기 말고요. 먼지가 여기 있으면 먼지가 많으니까요. 우리 차차니까요. 아니 이럴수가. 몸무게 많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됐나봐. 여러분들 살을 뺏시다. 자 제가 살짝 노을 한번 죽이면서 한번 해보세요. 자 자 그렇죠. 코너 틀고 코너틀 때는 앵앵앵앵앵. 쭉 당기고 브레이크. 브레이크. 앵앵앵앵앵.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앵앵앵앵앵앵앵앵. 저 종이 아주 예술이죠. 아틱다 아틱이다. 엘 디트 살짝 보이고. 브레이크. 저는 이거 가지고 시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 풀리면 시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 마지막 브레이크 방금 코너 틀면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밀리잖아요 정면으로 네 발자국을 딱 브레이크 잡고 그 다음에는 코너 틀리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운전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운 잡아놓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을 때는 약간 그 뭐랄까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는 그 쏠리듯이 앞에서 쏠릴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버리면 앞에서 확 돌겠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기본 갔다가 브레이크 잡고 코너 코너 때는 앵앵앵앵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케이 자 아주 멋진 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님 잘 중요하도록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차 이름 M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GTTV로 함께 드리는 차 M이오 오케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오케이 만족도 1위 RC 라이프엔 TT곤 M이었습니다 오케이 LED까지 서비스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오케이 끝 구매해 주세요 안녕하세요.